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기회 명절과 함께 해줄래 화기 잔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파워 FM good for you 아 저희 시작음악만 들어도 반갑죠 우리가 몰랐던 영화에 관한 TMI 특집 돌아온 지니어 스피셜 5월 한자 컴백 오늘이 아니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영원한 철벤져스 천재 너튜버 이승국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승국입니다 너무 보고싶었어 정말요 정말 아니 우리 홍경원씨가 전직 금반지에 이승국님 만난다는 생각이 어제 밤부터 설레었어요 금반지 근데 기억나요 왜 금반지였는지 금반지 저 금반지로 불렀던 건 정확히 기억나고 이 어원이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날 반짝반짝 빛나는 지니어 스피셜 요런 느낌이었는데 맞나요 맞나요 금요일에 반하는 지니어 스피셜 아니었나요 반하는 아 뭐야 나는 아까 너 금반지 정확하게 알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더라고 내가 너 두고 봐 너 진짜 금요일마다 반하는 지니어 스피셜였어요 저는 무릎 꿇고 방송할까요 아니요 보이는 라디오라 보이거든요 골리라 여러분 개편된 거 아시죠 아니 근데 무릎 꿇고 할까요 아니 본인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넙죽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봐 몰랐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줄 알았나봐 어쨌든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이승구 씨 지금 빛나요 여러분 번호나 켜주셔야 되는데 백운정씨 문자 보세요 이 문제가 반짝반짝거리네 이거 깜짝 놀랐어요 백운정님께서 대박 승국님 마지막 방송을 제주도에 여행와서 들었었는데 오늘 또 제주도 여행와서 똑같은 장소에서 아침 산책하는데 승국님 나오시네요 신기하다 환영해요 이거 운명인가요 진짜 진짜 데스티니 데스티니 너무 감사합니다 운정님 진짜 근데 지난 1월이었죠 진짜 미국시 영어 특집 타미영 앤 천서영으로 만났고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다시 와준 우리 승국 씨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럴 거면 이럴 거면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철파임 가지 말고 컴백 어때요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잖아요 늘 준비가 되있나요? 언제나 아침에 부르면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철팬 전수 승국 씨가 철파임 인별 그림에도 댓글 가끔 남겨주거든요 맞아요 가장 최근에 남긴 댓글 뭐였죠? 철파임을 자주 듣고는 있지만 기억나요? 최근에 처음으로 이분의 실물을 뵀어요 그쵸 저도 철파임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3년째 철가루로 살고 있는데 항상 듣는 안녕하세요 철업띠 백혜백혜 백혜형 리포터님 사진 올리셨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댓글 남겼죠? 그때 너무 반가워서 와 백혜백혜님이다 가족이야 가족 진짜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귀엽네요 항상 팔로우 파고 있거든요 그럼요 사실 우리도 승국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애정 가득 담고 꾸준히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독서 플랫폼이죠? 밀땡의 서재 글을 연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주제로 글을 연지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글도 쓸 수 있는 애 아닐까 이렇게 러브콜을 주셔서 미팅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막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글에 관해서 저는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툭 던졌거든요 지금 저한테 글 쓰라 그러면 나는 왜 글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쪽에서 괜찮은데요? 제목이 글쓰기 정붙이기 프로젝트라는 건데 나는 왜 글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다 떠는 얘기예요 정말 뱉어내면 부정적으로 뱉어내도 좋은데요 긍정적으로 거기서 받아주고 아니 그러니까 점점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재 이승국씨가 또 제가 또 어떨 때 개그맨 후배를 착각할 정도인데 예능 개인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철파임에서 또 완성시켜주신 것들이 몇 개 있죠 있죠? 반응이 제일 핫한 개인기가?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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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엠제이 엠제이 마이클 잭슨 넘버넌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더 해볼까요? You're still my number one 개인기 마이클 잭슨 출발!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I'm asking him to teach in your sins No message u can I bring an here and it's good 그 비중 이게 사실은 여러분 사실 마이클 잭슨은 앞부분을 따라서 그냥 이 부분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돼 또 그 앞부분을 왜냐하면 이것만 들으면 약간 약하거든요 아 안돼! 빌드업 들으면서 별로 안 똑같은데? 하다가 아 이거 뭐야 이 맛이 또 있어서 이거 또 아껴놔야 돼요 근데 이강현님이 승국님 TV 광고 볼 때마다 웃겨요 남들 몰래 개그맨 시험 본 거 아니에요 솔직히 2차에 있는 데서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어떤 거에서 떨어져요 2차에서 떨어졌어 2003년도에 시험을 한 번 봤는데 떨어져서 놀래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말 못하고 있는 비밀이 있을지도 이거는 다음번에 또 놀러면 있는지 없는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밀당까지 광고 지금 얘기 나왔는데 이게 개그맨 김준호 씨랑 찍었던 맞아요 판청물 광고가 있거든요 여기도 광고 나오더라고요 음성으로도 노래 나오는 거 판청물을 땡땡하라 거기에 맞춰서 신명나게 김준호님과 함께 춤추는 광고가 굉장히 열심히 골반을 흔들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제보도 막 오고 저도 밥 먹다가 한 두 번 정도 봤어요 식당에 말을 멘트는 안 하나요? 멘트 한 번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준호님과 춤 안 춰요 이보미님이 아니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하셨어요 뭘 뭘 뭐 어떻게 이런 끼를 발산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참지 않았어요 이거를 방송에서 했느냐 집에서 했느냐지 혼자 잘 발산하고 살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키로 돌아가야죠 이제 아 그렇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승국씨가 200여 편의 영화 리뷰 콘텐츠를 포함해서 현재 누적 조회수가 4500만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천재 너튜버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에 관한 TMI 지니엘 스피셜 함께 할 텐데 천재 이승국이 픽한 영화 왜 이 영화를 골랐는지 이유부터 한 번 또 들어보죠 오늘은 또 특집으로 준비된 만큼 시간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안내해 줄 만한 온 가족이 같이 보일 수 있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살짝 느낌이 이래요 정말 귀엽고 작은 꼬마곰이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멀레이드로 가득 찬 가방을 든 작은 꼬마곰이 그 꼬마곰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한 가족 영화 한 편 가져왔습니다 어떤 영화죠? 빨간 모자 파란 외투를 입은 말하는 곰의 런던 정착기 2014년 개봉작 패딩턴 꽤나 오래전 머나먼 페루의 숲속을 탐험하던 한 모험가가 곰을 사냥하려다가 데려 곰에게 습격을 당하곰 합니다 아 근데 사실 곰 두 마리가 이 모험가를 자신들의 겉으로 데려간 거니까 습격이 아니라 초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놀랍도록 사교적인 곰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이 곰들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흉내까지 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모험가 그는 이 곰 부부에게 자신이 건네질 수 있는 인간의 문화를 최대한 전수한 후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 런던으로 놀러와 내가 잘 보살펴줄게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런던 패딩턴 기차역에 한 마리의 어린 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곰, 인간의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낼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그 옛날 인간과 교류했던 곰 부부의 곰 조카가 진짜로 런던에 놀러왔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익힌 채로 말이죠 과연 이 어린 곰, 각박하고 바쁜 런던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자, 중간에 언제든 런던으로 놀러와 해서 언제든 영국, 런던으로 놀러와 한번 버벅거리긴 했는데 영국과 런던의 줄임말이죠 영돈, 영돈으로 영국분으로 그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 금소연님이 천재 이순국님 목소리 이거지 이거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천재 이순국이 고른 영화 패딩턴 오히려 패딩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듣고 싶어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영국, 런던 헷갈렸으니까 나도 한번 헷갈려 해줘야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패딩턴에서 차례된 TMI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TMI가 뭡니까? 작은 곰이 쏘아올린 커다란 판매량 패딩턴이라는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해서 평론가와 실제 영화를 관람하신 관객들 사이에서 굉장히 입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웰메이드 가정 영화가 나왔다 어른들이 봐도 재밌고 애들이 봐도 재밌다 하면서 제작비 대비 5배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깜짝 흥행을 했던 작품이에요 이 인기에 힘입어서 2편까지 사실 제작이 될 정도였죠 이 작품은 영국 작가 마이클 본드라는 소설가가 1958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갖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같은 이 곰셀럽 계열의 미니 더 푸 곰돌이 푸에 비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동화책이 번역돼서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고요 실제 원산지 영국에서는 인지도가 패딩턴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오히려 곰돌이 푸가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그럴 수도 있고요 곰돌이 푸 어쩌면 자웅을 겨루는 오늘 철업티 애들이 날아다니는데요 신나서라도 어쨌든 이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영국에서 개봉했을 때 패딩턴 실사영의 흐름을 힘입어서 예기치도 못했던 산업이 부흥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바로 마멀레이드 업계가 흥했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마멀레이드는 감귤로 껍질과 함께 절여 만든 과일 잼을 이르는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 패딩턴이 마멀레이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 발라먹는 게 아니라 그냥 병째로 혀를 집어넣어서 음료수처럼 그냥 마셔요 마멀레이드를 그래서 패딩턴 하면 마멀레이드로 이어지는데 2014년 가을에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요 2015년 상반기를 봤을 때 마멀레이드와 오렌지 판매량이 급격하게 영국에서 늘어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당시 기사를 찾아봤더니 개봉 후 3, 4달밖에 되지 않았던 2015년 3월 기사예요 영국 기사에 이미 한 마멀레이드 공급 브랜드에서 우리 제품은 원래 여름에 성수기적으로 잘 팔리는데 겨울과 봄 동안 판매량이 30% 늘었다 그리고 동기간 한 슈퍼마켓 체임에서는 오렌지 판매가 20% 증가 그리고 당시 인터넷에서는 마멀레이드 수제 레시피의 다운로드 수가 평소보다 282%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나로 지금 다른 산업이 흥하게 된 그런 케이스네요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사실 근데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패딩턴이 사랑한 마멀레이드가 또 어떤 맛인지 먹어보고 싶은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TMI는요 내가 왜요? 함부로 넘겨짚지 마세요 패딩턴을 보면 영국의 자랑인 캐릭터다 보니까 영국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에 빌런이 있거든요 의외의 배우가 등장합니다 바로 헐리드 스타 니콜 키드먼이 이 가족 영화의 빌런으로 등장해요 사실 이 작품의 러브콜이 니콜 키드먼 회사로 왔을 때 회사 쪽에서는 니콜 키드먼 인지도로 보나 스타성으로 보나 연기적으로 인적받고 있는 배우 입지로 보나 여러 개로 봤을 때 우리 배우가 영국 동화기반의 이런 소소한 영화에 나갈 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본인도 거절할 거다 해서 거절할 생각으로 지나가면서 니콜 키드먼한테 언급만 했대요 푹 던졌어 이런 거 왔어 했는데 놀랍게도 니콜 키드먼이 상상 이상으로 좋아하면서 나 무조건 할 거라고 열정을 불태웠대요 Absolutely yes yes absolutely 봤더니 니콜 키드먼이 실제로 어릴 때 패딩턴의 열성 팬으로 자랐고 책을 너무 좋아했고 정말 소녀 시절 니콜 키드먼의 꿈이 패딩턴이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요 동심의 이상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빌런 역할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서 니콜 키드먼의 딸들도 패딩턴을 되게 좋아했는데 엄마 패딩턴 나가게 됐어 아 진짜 엄마가 패딩턴 같이 사는 그 이모야 아니 엄마 그 악당 아 뭐야 굉장히 섭섭해했다고 하는데 니콜 키드먼 본인은 너무 신나서 빌런 역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대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냐면 영화의 빌런이 박제사예요 곰 박제를 하고 싶어하는 되게 무서운 캐릭터인데 영화에 보면 패딩턴을 향해서 박제사가 칼을 던져서 잡는 그런 장면이 있대요 근데 니콜 키드먼은 또 연기력이 좋잖아요 칼던지기 기술을 너무 살벌하게 제대로 배운 거야 너무 진짜 킬러처럼 배운 거야 그래서 애들 영화인데 칼을 너무 세게 던지니까 감독님이 니콜 우리 가족 영화니까 조금 자제해 기술이 너무 화려해요 톤 좀 낮춰주세요 그 정도로 부탁해야 될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다고 그러고 실제로 톤을 낮추는데도 좀 세서 이 장면은 최종 편집반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대요 김나영님이 니콜 키드먼 연기 변신 너무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매력적이었죠 그러면 니콜 키드먼을 사로잡은 영화 패딩턴 이제 마지막 TMI 만나볼까요 성덕이 되는 건 참 어려워 무슨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의 배우까지 홀려버린 매력이 바로 패딩턴의 매력이었는데요 당연히 영국 캐릭터니까 이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영국 배우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인지도 확 올릴 수 있으니까 캐스팅을 놓고 제작진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아마 제일 고민했던 거는 이 패딩턴의 목소리를 누가 연기할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진은 목소리만 나오는 패딩턴 역할에 너무 유명한 연기도 너무 잘하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너무나 좋은 영국의 대배우를 캐스팅합니다 우리에겐 킹스맨 시리즈로도 잘 알려져 있는 콜린 펄스를 패딩턴에 기용한 사격적이었죠 콜린 펄스 역시 이 작품에 열의를 갖고 딱 참여합니다 그래서 실제 패딩턴 목소리 연기하는 일정이 오기 한참 전부터 다른 배우들이 실사 촬영을 하는데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목소리 연기해지면서 도움도 주고 연기 몰입도도 도와주고 자기도 감을 찾으려고 정말 열정적으로 임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대망의 패딩턴 목소리 녹음 일정 콜린 펄스가 부스에 딱 들어가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구상연 패딩턴 목소리 연기를 딱 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제작진이 딱 들어요 이야 이야 진짜 잘생기고 연기도 너무 잘하는 20대 중년 미남의 바로 저 배우가 들려주는 패딩턴의 저 목소리 어린 패딩턴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상상 이상으로 안 어울리는데 막상 했더니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중년이니까 그래서 콜린 펄스는 제작진과 긴 논의 끝에 합의 끝에 패딩턴에서 하차하게 되고 그 연습을 다 했는데도 하차하게 되고 그 목소리는 영화 개봉 5개월을 앞두고 벤 휘즈라는 젊은 영국 배역에 넘어가게 됩니다 성덕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아 이 얘기였군요 결국 콜린 펄스는 안 했네요 그죠? 안 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나 지금 콜린 펄스가 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줄 알고 야 니콜 키드만 콜린 펄스 대박인데? 하려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남상우님이 승국님의 설명이 몰입도를 더 높이게 만들어주네요 나나랜드 와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말씀하느라 거기 또 정말 프로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한번 다음에 진짜 같이 와서 나랑 같이 감춰러 악당 1,2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껴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형이 일할 거야 어? 그래요? 1.5 없어요? 안 돼 오케이 2! 오케이 그러면 오늘 승국씨가 추천한 가족 영화 패딩턴은 다음 주 월요일 나나랜드, 박지훈, 이문희, 성우 함께 본편 함께 해볼 거니까 월요일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철가루들을 위한 영화 퀴즈 내두셔야죠 영화 패딩턴에는 목소리가 좋기로 유명한 배우가 캐스팅되었다가 실제 캐릭터 나이와 배우의 목소리가 묻어나지 않아서 다른 배우로 교체된 바 있습니다 열의를 갖고 참여했지만 안타깝게 작품에서 하차하게 된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선균 2번 김혜수 3번 콜림퍼스 4번 스칼렛 요한슨 Hi, it's me 다 나오네요? 영화 허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번 뽑아도 선물 써고요 일단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어린이나 한정 특집 돌아온 지니어스 피셜 천재 이승국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련님이 지니어스 천업디 역시 두 분의 케미는 우주 최고 감사합니다 아까 콜림퍼스 대사 쪼개는 거 보세요 man earth make it man 이렇게 또 쪼개고 그럼요 그럼요 오랜만에 또 파란방에 들어서 더 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파란방 내 맘이 파란방이야 영화 아 그거 해야죠 우리 지니어스 피셜 문제와 정답을 알려줘야죠 영화 패딩턴에서 목소리 출연으로 캐스팅됐다가 캐릭터의 나이대와 실제 배우의 목소리가 맞지 않아서 아쉽게 하차하게 된 연극의 대배우 정답은 3번 콜림퍼스였습니다 네 오늘 콜림퍼스였습니다 우리 김보라님이 3번 콜림퍼스 순국민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더 아쉽네요 콜림퍼스가 있다면 또 색다른 분위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팽니턴이 되게 어린 아이거든요 굉장히 조숙한 어린 나이의 세상을 알아버린 어른들에게 가르침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애들 중에 목소리 좀 굵은 애들 있잖아요 있죠 있죠 아 근데 콜림퍼스도 목소리 좀 톤 바꿔보지 하이 애츠 미 아 그것도 새로웠겠는데요 콜림퍼스가 아이 목소리라고 아이 목소리 하이 애츠 미 에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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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 것도 있었는데 박수현님이 진짜 여기가 친정인 이유가 있네요 두 분의 케이 진짜 잠 깨는 데는 두 분이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호흡이 척척이네요 그죠? 그죠 그죠 미어사를 하지 않았던 호흡이었습니다 네 전하연님이 우리 천재승국님이 얼마 전에 너튜브 데뷔 7주년이었거든요 얼굴 천재 이승국님 콩그레츄레이션 벌써 7주년이 됐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너튜브를 시작한 지 7년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너튜브 시작할 때 초창기 아니에요? 완전 초창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핫해지기 전에 좀 일찍 들어간 편이라서 꽤 했더라고요 그래요 일찍 시작을 참 잘하셨어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거니까 특집이든 뭐든 언제든지 와주실 거죠?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철벤더스 가족이니까 승국님 오늘도 즐거웠고요 끝곡은 0120님이 신청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어린이날 정말 선물처럼 찾아와주신 승국씨 우리 끄뎅사와 함께하게 된대요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이거 처음이에요 저 진짜 처음?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승국씨 우리 또 만날까 약속하면서 오늘 하루 오픈업! G7 때는 Share Up! 영철이랑 승국이는 이제 Shut Up!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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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두 잔어 그리고 존맛 갔다가 얘가 됐나 고요 이제 음료 오 결물 끄 pitch 음룍